여러분 안녕하세요. 뿌리국어 서다 영문을 초등학교 때 국어 좀 했어요.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국어가 그렇게 어려울까 싶은데 선생님이 갖고 온 문제가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? 그런 거 아니에요? 저는 이렇게까지 많이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. 문제 좀 봐봐요.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시절 나올 때 다 이렇게 생겼어요. 초등학교 때는 선택지가 1번, 2번, 3번, 4번, 5번 이렇게 있잖아요. 이게 이렇게까지 길지 않았어요. 뭐 긴 거는 중학교에 아주 흔하죠. 1번에 3줄, 2번에 3줄, 3번에 4줄, 4번에 5줄, 5번에 3줄 이런 거 많아요. 그래서 문제 하나가 시험지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 반 정도 차지하는 문제도 있어요. 진짜요? 네, 괜히 겁주는 거 아니고 그런 문제 많아요. 그리고 문제집 풀다 보면 단답형이고 바로바로 확인하는 것만 풀고 싶어져요. 그래서 이런 걸 안 나와 라고 혼자서 그 문제만 제기고 싶죠. 마치 수학 문제 맨 마지막 문제 나중에 풀어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. 그런데 그 문제를 푸는 게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1분, 2분 더 투자해서 그걸 푸는 게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. 빨리빨리 풀리는 거만 보는 게 아니라. 그런데 대부분 다 우리가 시험 공부, 어떻게 해? 전전 날, 전전 전전, 전전 날, 전전전, 전전 날 하면 또 그 정도로 더 땡큐지. 전날, 전전 날 하면 이제 어려운 문제 생각할 시간이 모자란 거죠. 그러니까 그거 안 풀고 안 나와 하는 거죠. 시험공부 2주 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 때 자 꿀팁이에요 숫자 쓰지 마세요 초등학교 때 문제집은 점점점해서 괄호해가지고 번호 쓰는 칸이 있었죠 그쵸 중학교 문제집은 국어문제에 점점점해서 번호 쓰는 칸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선생님 3번이면 3 이렇게 쓰고 4번이면 4 이렇게 썼는데 없으면 옆에다 그냥 쓰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이런 경우가 생겨요 시험 감독 해주는 선생님이 오셔서 숫자를 크게 쓰지 마라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럼 지금까지 나는 계속 숫자를 크게 써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왜냐하면 부정행이다 뒤에서 다 보인다 앞뒤 간격이 굉장히 좁기 때문이지 이러기도 해요 그럼 지금까지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에 징크스 같은 거 있어가지고 나는 시험 보기 전날에는 머리도 안 감아 뭐 시험 보기 전에 손톱 안 깎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숫자 안 쓰면 뭔가 시험 못 볼 것 같은 그런 느낌 만들지 말자는 거죠 중학교 됐으니까 숫자 그냥 쓰지 마요 숫자 쓰지 말라고 하는 거 되게 많은 수능 시험에서도 숫자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감독관들이 또 뒤에서 보입니다 대각선으로 보입니다 쓰지 마세요 하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하는데 숫자 쓰는 건 이제 숫자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대체 2예요 4예요 1이에요 뭐예요? 21인가요? 어쨌든 숫자 안 쓰기를 했고 응 안 쓰기를 했고 체크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응 이게 대체 3번일까요 2번일까요 나 정말 너무 많은 친구들 봤는데요 막 와우 굉장히 강렬하게 이렇게 표시를 막 하더라고요 응 4번이에요 5번이에요 그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표시하기를 권장합니다 선생님도 있잖아요 문제 풀다 보면 어 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것은 모두 고르시오 못 보고 틀린 경우가 많아서 엄마한테 등장 좀 맞아봤어요 지져요? 선생님 우리랑 비슷하네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아 문제 잘못 봤어요 문제를 왜 잘못 봐 그것도 참 실력이다 진짜 그제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선생님 이렇게 색칠하면 안 돼요? 라고 누가 물어봤는데 그럼 색칠을 하면 그 숫자만 안 보이죠 그럼 색칠하는데 시간 걸리죠 뭐하러 그런 시간을 써야 돼요? 그죠? 그러면 답이 2번이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? 그래야 그 번호가 분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시험지를 내는 게 아니라 뭘 해요? OMR 카드를 내잖아요 시험지는 내가 갖고 있고 답안지가 있고 OMR 카드를 내잖아요 그럼 OMR 카드를 내니까 OMR 카드 체크하기도 좋지 않겠어요? 이렇게 하면 5번이 안 보여서 4번 보고 4번 체크한다고요 색칠하면 그런 일도 많거든요 아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고 자 중요한 말 또 할게요 문제를 풀 때는요 잘못된 말에다가 X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맨 뒤에다가 X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? 했더니 자 생각해봐요 영어는 묻고자 하는 말이 맨 앞에 와 있어요 HOW WHY WHAT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쵸?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고르시오 아닌 것은 뒤에 있지 않아요? 뒤까지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덜렁덜렁 문제 안 읽고 선택지 받나봐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어요 문제를 왜 안 읽는 걸까? 읽었어요 읽었는데 누구나 다 그렇대요 문제를 읽고 선택지로 가면 가는 사이에 반 정도를 까먹는대요 조금 까먹는 사람은 30% 까먹는대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었어요? 많이들 그런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? 아닌 말에 한번 읽고 일단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아닌 것은 했으니까 맞는 거 하나씩 날리는 애들 있죠 막 이렇게 맞는 거 하나씩 날리는 애들 있죠 그러지 마요 그럼 너무 복잡해져요 간단하게 하면 돼요 뭐 일단 문제 읽고 까먹으니까 문제 읽은 다음에 선택지가 맞는 말이면 동그라미 하고 맞는 말이면 동그라미 하고 아니면 X 하는 거예요 X 하는 거죠 X 할 때 내가 시간이 좀 꼼꼼하게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음 틀린 말에다가 음 이렇게 X 하는 거예요 이렇게 X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아까 그랬죠 선생님 선택지가 1번에 3줄 2번에 3줄 이렇게 나온다고 틀린 말이 뭐 때문에 틀렸는지를 표시하니까 다시 볼 때도 편해요 대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굵게 해버리면 안 보이겠죠 그쵸? 아하 선생님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풀려낸 거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그런 방법으로 평시조와 사설시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두 개는 그랬어요 아는 거 두 개래 그래요 자 그냥 아는 거 골라라는 걸 의식하지 말고 잘못됐으면 X 맞으면 동그라미 하자고요 평시조는 형식이 정해져 있고 맞다 사설시조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아닌데 사설시조도 형식 정해져 있는 거고 그중에서 좀 길어질 뿐인 거지 사설시조도 형식이 정해져 있는 정형시인데 잘못됐네요 평시조는 사설시조보다 글자 수의 제한이 비교적 적다 평시조는 사설시조보다 글자 수 제한이 적다 제한이 많은 게 평시조고 제한이 적은 게 사설시조고 사설시조는 형식이 좀 깨지잖아요 그쵸? 그러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반대로 돼 있네요 바뀌었어요 그쵸? 틀렸어요 평시조는 양반칭이 주된 작자이고 작자가 뭐예요? 작가란 뜻이에요 사설시조는 평민칭이 주된 작자이다 아 작가 그럼 맞다 사설시조는 평시조의 전성기를 지나 조선중기 이후에 등장한 형식의 시조이다 조선중기 이후에 등장한 형식의 시조이다 맞아요? 사설시조가요? 네 그랬잖아요 뒤에다 표시하는 거예요 평시조는 유교적인 이념 임금님 땡큐 자연 좋아 뭐 이런 내용이 많고 사설시조는 지배층에 대한 풍자나 남녀간의 애정 등 지배층 지배하는 사람들 양반들 니네 너무했다 진짜 뭐 이런 내용들 애정 이런 거 실제적인 삶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많다 맞아요 뒤에다가 표시하니까 확실하게 끝까지 읽죠 그쵸?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보니까 1번 2번이구나 한 번 더 문제 확인하고 1번 2번 이렇게 풀면 더 아는 걸 놓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바꿀 순 없죠 그쵸? 지금까지 풀어왔던 연습 지금까지 풀어왔던 그 버릇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나중에 어떤 시험을 볼 거냐면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긴 시험지를 볼 거예요 나중에 다 수능 보겠죠 국어영역 몇 장으로 돼 있어요 이게 몇 페이지 16페이지로 돼 있어요 16페이지로 돼 있고 자 선택지가 웬만하면 다 두 줄이에요 한 줄인 것도 별로 없고 세 줄짜리도 많아요 지문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있는 연습을 하고 끝까지 읽고 우리나라 말이 서술어가 맨 뒤에 있는 것처럼 끝까지 제대로 읽고 잘못된 부분에 표시를 쭉쭉 하면서 읽으면 어떨까요? 좀 정확하게 있는 연습이 되지 않을까요? 이거 6년 하면 나아지겠죠? 지금 6년 학교 다녀봤잖아요 그쵸? 초1 때부터 초6까지 한 만큼 6년 하면 그러면 수능 볼 때는 이 바로 될 수 있겠죠? 지금이 시작인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른 과목들도 내가 자꾸 문제를 대충 보고 푼다 그러면 여기 뒤에다 표시하면서 풀어보세요 잘못된 말에 X하면서 풀어보세요 알겠죠? 그래서 내가 아는 걸 놓치지 마세요 처음부터는 잘 안 되겠죠 그쵸? 알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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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